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듣고 싶네요. 네, 크게 반응을 늘 안 했었습니다. 미국이 좋음에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삼성전자였는데 최근에 주가 수급적으로 먼저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일전에 저희가 늘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보기에 기업보다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매수, 신흥국을 매수하느냐 여부의 초점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관점에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연속적으로 될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1차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선행을 했는데 이제 뒤에는 또 이유를 찾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 이유가 현재 주가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가 또 저희가 주가의 방향의 하나의 판가름이 될 수 있는데 디렘 선물 가격의 추이 계속 빠지는 단계였었거든요. 이제 근데 바닥에서 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숫자로 보더라도 완벽한 턴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되려 꺾일 수도 있겠죠. 꺾일 수도 있는데 유출을, 가격을 유추한다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서 따져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이 그래도 바닥은 탈피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결론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산업이 하방을 확인하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요. 이러한 주가의 반영 자체가 제품 가격이라든지 선물 가격이라든지 그런 거를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환경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주도 업종의 등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미리 12월에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1위를 반도체 대장주가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 내년에 우리 지수도 한 거기에 또 상응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의 최근 흐름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워낙 주가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이하에서 다시금 상승을 해오는 모습. 한 7만 원대 기준으로 10% 정도 현재는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월 같은 경우 좀 과한 매도였죠. 9만 원대 같은 경우는 거의 실적 성장이 없는 단계의 주가 수준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과한 수준이었는데 한 10만 원 수준에서 20% 정도 상승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이제 후공정단에 있는 속해 소모품을 아는 업체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주가를 살펴보면 크게 주가도 빠지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금 한 20% 정도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여기에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반도체 쪽이 좋아진다고 하면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먼저 튀어 올라오고 그다음에 대형주 같은 경우가 이제 뒤에 좀 후발로 이번에는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전자가 버텨주는 상황에서 후발 업체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작은 업체들, 수요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 주가가 빠르게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에서 빠진다 아니면 더 오른다 이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버텨준다고 하면 관련된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이 더욱 빠를 수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산업 자체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반도체와 연관된 중소형주 같은 경우 현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이게 종목을 접근을 할 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게 실적 측면에서 훼손이 나타난 포인트가 개선이 되는지 일단은 그 부분을 아주 좁게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하면 이 기업의 부진했던 실적은 다음 분기에는 좋아질 요인이 높거든요. 네, 일단은 종목명은 TS입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소켓과 관련된 소모품을 만드는 그리고 장비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3분기 실적이 엑스리노스 칩이라는 그 칩의 수요율이 낮게 나오면서 부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칩 자체의 수요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선행해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의 요인이 이제 제거가 된 모습이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고 있고 3분기 실적의 부진이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고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봐도 되지 않냐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 수준이 한 5만 5천 원 선, 3분기 실적의 부진한 요인의 5만 5천 원 선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 상승이 한 10% 이상, 15% 이상 나타난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4분기 실적을 감안하고 내년에 긍정적인 사업의 진행을 유출해 봤을 때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를 해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천 원 정도를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지금 급등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관 내 수급이 굉장히 의호적이었군요. 외국인들도 매수 좀 들어왔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섹터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단, 장비주까지도 좀 더 지켜보시는다는 말씀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만 이슈는 글론 파트너스의 이성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